예, 베이비 Hey, I feel her, I feel her, boo 아, 멋있다 오랜만에 노랫말과 음률과 음악하고 연애하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멜로디와 정말 얌전한 밴드 YB였고요 다섯 번째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이분을 가리키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제 뭐 두 마디면 정리가 됩니다 대세죠, 대세 얼마 전에 그 토크쇼에서도 본인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대세다! 이러면서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들려드릴 곡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우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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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김밥이다 우리 김밥! 아, 찰른지에 걸리네요 아, 오늘은 약간 좀 귀여운 컨셉인가요? 뭐 들고 나오는거지? 집팡이? 다리가 안 좋은가? 안 좋은가? 이브 지난주에 그렇게 구사할 생각으로 딱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왜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트랙을 막 열심히 뛰었는데 딱 멈춰서 서 보니까 출발선 상에 딱 다시 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뛰라고 기회를 준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불덩이가 다시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